24시간 365일 문을 여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자판기처럼 화면을 터치해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데요. 이제 도서관도 스마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현금 자동인출기 부스처럼 생겼는데 최근 설치한 미니 도서관입니다. 자판기처럼 생긴 기기 화면을 안내에 따라 누르면 찾고 싶은 책 이름이 뜨고 그 자리에서 자동으로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먼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도 주거지나 근무지 근처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대출 기한은 최대 14일 세 권까지 빌릴 수 있고 24시간 365일 대출과 반납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입을 통해 장소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대불산단이 자리한 영암군 3호읍에만 두 곳에 스마트 도서관이 설치돼 하루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3호읍에 지금 두 개소에 스마트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약 300권에서 500권 정도 도서가 탑재 가능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도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적고 별도의 예약 절차가 필요 없는 스마트 도서관 기존 도서관이 찾아가 이용하는 개념이라면 스마트 도서관은 생활 밀착형 비대면 도서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영암을 포함해 여수와 순천, 해남 등 12곳의 스마트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